여기는 송정 바다입니다. 지금부터 송정 바다를 촬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기 보이는 산은 죽도공원입니다. 지금 죽도공원은 현재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다시 바다를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. 청사포 하늘 구름다리 춤을 좀 땡기 보겠습니다. 이게 청사포 구름다리입니다. 청사포 구름다리입니다. 송정에서 구름다리 구경을 가보실려면 걸어서 약 한 10분 남치 구덕포에서는 한 5분 남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. 구덕포의 안창 마을에서 걸어서 들어가면 약 한 5분 거리 구 송정역사에서 걸어가면 약 한 10분 남치 걸립니다. 다시 줌을 놓겠습니다. 송정 해수욕장 송정 해수욕장은 가족 해수욕장입니다. 완전한 송정 해수욕장입니다. 완전한 송정 해수욕장은 가족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. 송정 해수욕장입니다. 촬영은 여기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.